어 에메랄드 어? 어이구 어이구 에메랄드 어? 어이구 어이구 아저씨 이거 열심히 돈 버신건데 제가 다 털어갔네 여기서 에메랄드 털어가지고 얘한테 사면 되지 않나? 아 얘야 안녕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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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말이 안되잖아 이거 다른 내용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일로가서 어쨌든 광장쪽이 안전하다 그랬나? 어 그러네요 항구랑 중앙광장은 안전하고 중앙광장에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데? 엇 엇 아니 이 세계는 위험에 빠지면은 영웅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네 어? 어 여깄다 뭐야 브루탈 소울 이거 몬스터야 이거? 이거 몬스터야? 아니네? 어 뭐야 이거 어잉? 이거 몬스터같이 생겼는데? 중앙광장은 어디지? 어? 여기 여기 골렘도 있구요? 이거 뭐야? 어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얘네들은 다 뭐하는거야 이거 어? 일단은 여기 좀 돌아다녀 볼게요 되게 잔인하네 이거 일로가서 어 여깄다 중앙광장 숨어있는사람 두명 아 여기서 숨은 사람들을 찾아야되는구나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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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방이 죽죠 요런데 집안에 들어가봐야되나? 어디있는거야? 숨은 사람들 찾아야되는데? 위에 올라가볼까? 흠 오 여기 상자 요런데 또 아이템같은거 들어있을거 같은데? 없나? 엇 요요요요요 여기 아 없네 일단은 여기에는 뭐 숨어있는 사람은 없는거 같죠? 여긴 아니네 집안에 있는게 아닌가? 밖에 있나? 그래서 딱 내려가서 다른데도 빠르게 수색을 할게요 헛 1층에는 뭐 근데 지금 당장 에메랄드나 아이템들이 필요한건 아니니까 굳이 파밍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나가지? 여깄네 여긴 들어온곳 오 제네럴 스토 뭐 창고같은건가봐요 여기가 일단 아 이 군대가 지금 이 마을에 쳐들어온거구나 아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이랑 아이언골렘이랑 대치하고 있는거네 어헝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오 일단 얘네들부터 좀 정리를 하고 오 아이템 나왔다 오오 오케이 오 여기 방어구를 주네 오 이거 신어야지 없는거보다 나으니까 아 이게 아이템이 너무 많아 오케이 얘는 뭐야 아 에메랄드 블록으로 만들어주네 아아 아 귀찮 귀찮았는데 잘됐다 요렇게 엇 되게 배려심이 쩌는 제작자분이네 귀찮을지 어떻게 알고 이거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네 됐다 여기는 물약상점인데 아까전에 좀 사왔으니까 괜찮을거 같고 먹을것도 있구요 여기는 좀 좋은검 안파나 아이 별루네 별루네 어 에메랄드 어이구이구 에메랄드 어이구이구 아저씨 이거 열심히 돈 버신건데 제가 다 털어갔네 여기서 에메랄드 털어가지고 얘한테 사면 되지 않나 흐하하 근데 진짜 사기네 어 편의점에서 돈 털어서 편의점 물건 사는거랑 다를게 없잖아 아이고 여기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게 금고를 아이고 이 마을분들은 이런거에 대한 그런게 없네 관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엇 아이템들 다 털어주고요 어 여기는 아오 우와 여기 이거 판다 방어구 파네 방어구 사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투구랑 투구 하나 갑옷도 하나 사구요 새거니까 또 하나 사고 여기 바지도 하나 사고 신발도 하나 사고 아 이거 거지 됐다 와 근데 보호보소 이거 보호가 팔이에요 팔 와 짱딴딴해짐 어 근데 이런것도 좋은데 보스들이 막 마법같은거 쓰니까 화염저항같은거 붙어있어도 좋을거같은데 어 얍마 어 얘는 왜이렇게 세 야 엄마 오케이 죽이구요 마을 주민들 찾아야되는데 지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방어구가 세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한건 아닌거같아요 발기는 좀 많이 다는데 근데 이거 아저씨들 어디있나 숨은 주민을 찾아야되는데 이 집은 갔죠 여기 건물 되게 크다 미처 못봤는데 건물쩌네 이거 거의 뭐 고성인데 고성 되게 잘사는 마을이네 먹어주고 얘는 머리가 왜이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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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메랄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버리고 요런데 있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여기 계시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걸 발인이라고 하네요 죽기 싫어잉! 브루탈프리스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더이상은 말하기 싫어잉! 아 이거 되게 겁쟁이네 이 친구 내가 지금 이럴때 아니야 내가 처치해줄게 어? 되게 슬퍼보인다 죽기 싫어잉! 한명 찾았죠? 한명만 더 찾으면 되겠다 여기... 구석 같은데 잘 봤어야 되네 이 아저씨들이 구석에 숨어있네 여긴 없죠 여러분? 이거 없죠 없죠? 확실히 하고 가야돼 여기 casu 여기decري여! 제가 구해드릴께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여깄네 여기있네 아 찾았네 찾았네 안녕하세요 벨렌이라고 하네요 벨렌 살려줘 제발 브루탈 프리스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미음... 뭐... 몰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식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살게 죽겠는데 짐작이 가는 곳이라면 아마 브루탈 가디언을 깨우려는 의식을 치를거야 나 좀 살려줘 이대로 죽긴 싫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살려줘 제발 어? 뭐야? 두 명만 찾으랬는데 왜... 왜 또 다른 사람을 찾으라 그러지? 잠깐만 아 설마 이거 이 사람부터 찾고 아까 그 사람을 찾았어야 되나? 순서가? 아 그런가? 아 나 그런가 보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사람한테 가보죠 어 요 집이었나? 요기였죠? 요기 요기에서 요기 숨었나? 어디였지? 요기 요기 오케이 순서가 이렇게 해야되나? 죽기 싫어 어? 그 망할 자식 아마도 브루탈 가디언을 깨우려는 의식을 치를거야 얼른 막아야 하는데 그 자식 부하들도 상대할 힘이 안돼 부대들 역시 여기에 있어서 살 궁리나 해보는 수밖에 아 나 이 겁쟁이들이네 일단 이 집을 나가자 어? 된거 같죠? 순서가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때는 꼭 아까전에 그 브레이온... 누구였지? 어... 벨렌? 이라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찾아야되요 어? 됐다 두명 모두 의식이라고 답을 했어 그럼 아직 브루탈 가디언이 깨어나지 않은건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헨리시온에서 본 그 환각은 뭐지? 아무래도 그 브루탈 프리스트를 처리해야 답이 나오겠군 하지만 상대하기에는 장비가 너무 안좋아 되도록이면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몬스터들을 잡고 장비를 맞춘 다음 그 녀석이 죽어하는 성당에 쳐들어갈 수밖에 아니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뭐 아이템 다 맞췄으니까 바로 갈게요 성당이라는데? 성당을 가야되는데 앞으로 쭉 가래요 아 여긴가?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아 아 여깄다 어? 잔혹한 성당 아 잠깐만요 잠깐만 오우 으에에에에에 죽이고 가야겠다 어헛 빰빰 깐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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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오우 야네 이렇게 으헤 정리하고 되게 위더가 공격을 되게 귀엽게 하죠 야야야 이러면서 하죠 헛 헛 손도 되게 짧아 왜 이렇게 안죽어? 오 det daddaddaddad 아아아 안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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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복 포션 회복좀 하고 오 나이스 죽였어요 오 쎄네 쎄네 황금사과 좀 먹고 제가 회복포션을 레벨 높은거 사와가지고 한방에 만피 되네요 요기요기 가야되는데 요기 어떻게 가 문좀 문좀 너 놓지말고 문좀 열어주세요 여기 넘어가면 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이언트 일단 이 아저씨가 좋은 활을 팔고 있었죠 요거 보시면 에메랄드블럭 32개로 모자랄거 같은데 아 모자르다 파밍해야겠네 검은 날개의 추락이라는 활인데 4860 데미지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브루탈 자이언트의 헤드가 있으면 파괴의 열쇠 이게 더 좋네 어? 저 좀비를 잡아야겠네 이거 여기 좀비 잡아야겠어 이거 안녕 얘네들 좀 무시하고 좀비 잡으러 가자 앗 앗 앗 암마 암마를 어떻게 때려? 저기요 이렇게 때려야되나? 안 때려줘 뭐야 뭐야 얘는 뭐야? 저기요 아저씨 왜 안맞아 이거? 야하 때리지도 않네 얜 아닌가? 얜가 얜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아 근데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네요 일단은 성당으로 들어와서 프리스트부터 잡죠 딴딴 프리스트부터 잡아야겠어 중요한 보스부터 잡아야지 프리스트는 어디있나? 여깄나? 어? 이거 뭐야 뭐야 어... 아아 아아 자이언트를 처치하고 아.. 아이템을 얻어야 되네 여기 요기 어디있나? 얜 아니고 얜가? 아 예구나 아 얘네 아 예야 안녕 어후ucker 어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it 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안되겠다 저장해야겠다 아니 이게 좀 난이도가 깰수가 있어야지 이게 저장하고 어디갔지? 얘 아닌데? 여깄다 여깄다 돼지종두기 템플키퍼 얘를 잡아야돼 어허 불러오기 어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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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얘만 잡아 얘만 아아 나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거 아 이거 누가다 어떻게 어떻게 딱 몰고가서 잡을 방법 없나 어허 애들 이마 분신술쓰니까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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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 흰포션좀 먹고 한대라도 더 아프게 때려야지 여깄다 먹고 얘는 자꾸 도망만 다녀 얌마 오케이 아아 안돼 안돼 애들 쫓아 그렇지 아아 어디갔지 여깄다 여깄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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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헛 헛 돼지 좀비 자 인마 얘만 잡고 이렇게 깐트롸깐트롸깐트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죽였다 오오 죽였어요 오 죽였어 오 죽였어 잠깐만 아이템을 먹어야되는데 이런거 필요없고 에메랄드도 많이 모아야되는데 그쵸 아 근데 이거 블록으로 만들려면은 저기 상점까지 가야되는데 너무 오래걸리는데 쓸모없는것들 좀 버리고 오 어 여깄다 피아노 열쇠 오오 이거는 안먹어도 되겠죠 금조각 필요한가 나는 피아노 열쇠를 먹었는데 이 피아노 열쇠를 가지고 뭐 소환해야되는거 같은데 이건가 피아노처럼 안생겼는데 이건가 맞나 맞나 어 맞네 맞네 피아노네 피아노 맞죠 이거 피아노 맞잖아 흰건반이랑 검은건반 맞는데 열쇠 가져왔어요 이거 열쇠 인첸트 이건가 짠 오 됐다 오오 이제 된건가 그래 이제 피아노를 쳐도 될거 같다 이제 땡검없이 피아노를 치네요 뭐야 된건가 뭐해 아이 뭔가 이게 뭐해 이게 뭐해 피아노 쳤는데 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기요 아이씨 아 레버 장식?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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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레버 옆에 옆에 아 옆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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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보이나? 레버 때리라고? 얏 야 인마 아 이건가? 아 건반쳐야 된다고? 아 됐다 됐다 아 아하하하 아 이거 알려줘야지 이거를! 알려줘야지! 첫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